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쓰입니다 백마리오 슈퍼 이스퍼트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음 일단 뉴우슘하면 할만하다 평균적으로 뉴우슘하가 좀 쉽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 아 스프링점프 아 이거 잠깐만 와 이거 어떡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저 물음표 위에서 해야겠다 아 아 제가 원래 좀 스프링점프를 못하기도 하는데 또 큰 상태면서 좀 타이밍이 다르거든요 오 오 예스 아 아 왜 이렇게 높아 아니 말이 안되는데 높이가 아 아 이거 스프링점프가 아닌거 같은데 이거 스프링 가지고 여기로 다시 돌아오는거 아니야 아 아 이게 다시 그 처음으로 돌아와야되는거 같아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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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어우 잠깐만 아 좀 뭐 떨어질거 같은데 빠르게 지나갑시다 아 아 꽃이 나오네요 때려라 그래 또 줄거야 이런 아 뭔데 와 스피링점프 안됐어 아 그냥 그냥 뛸걸 그랬나 아 아 어 그쵸 일단 제가 깬것만 올라갑니다 제가 못깰거나 안깰거나 하는 맵은 안올라가구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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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첫번째 판은 간단했구요 아 아니 근데 신기록이야? 되게 늦었는데 이번에 불안하게 왜 주는거지 스프링 불안하게 어허어 뭐 요정도면은 괜찮네요 아 회원님 안녕하세요 타자마자 벌어야되니? 잘가 아 바로 달릴걸 아 정마님 안녕하세요 어? 뭐야 요시가 있어야 되잖아 아 아니 거리가 좀 멀지 않았나요? 이상하네 아니 아니 그렇지 말이 안되는데 깜짝 놀라잖아 아 뭔데 어허어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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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 아 뭐야 쫄라 안나오네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거 그냥 맞으면서 앞으로 가면 되는거 아니야? 칸 아니라 안맞아 어떻게 가능할까요? 아 잠깐만 비겨봐 아 잠깐만 예스 어 반동으로 뒤로 밀려났어 아 하아 이럴거면 나 왜 이렇게 많니 이게 숙이면서 점프가 안되거든요? 그럼 한대 맞을 수 밖에 없잖아 호호 최준형님 구독 감사합니다 호호 최준형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무일한 버섯상태입니다 지금 죽으면 이제 버섯이 더이상 될 수가 없어 호호 호호 간단하네요 어... 버섯? 스탑? 아... 애매하다 이거 하... 벽 점프 해야돼? 아... 뭐 저도 기본적인 건 알아봐요 안들어가죠? 아하... 버섯? 아니 버섯 먹으면 뭐 달라져? 아... 고동우님 안녕하세요 어... 있어 근데? 아... 잠깐만요? 3단 점프를 원하는거야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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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하하 뭐야 왜 또 내려가니 갑자기 죽은 자? 아 좋지 않은데요? 좀 뭔가 이상하네? 아 왜? ㅇㅇ 오케이 뭐 금방 끝나겠네요 별로 어렵지는 않은 거 같고 오우우우웅 마지막에 미끄러져서 기록이 안 좋겠구만 자장의 방송은 무슨 요일을 하시나요?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. 그냥 이제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때그때 그냥 하는 거예요. 어허 이 위에 이거 뭐야? 피? 어째란 말이죠? 아니 여기 왼쪽으로 들어가면 좋아? 이렇게 힘들게 들어오게 했으면 뭔가 뭔가 있어야겠죠? 그것은 바로 살짝 지름길 정도? 아유 버려 그냥 스프링을 오우 아 저 유령 잡고 싶다 아 왜? 아 말도 안 돼 뭐가 근데 이렇게 쭉쭉 가기만 하죠? 구름 매섭게 날아다니고 있고 왼쪽에 뭐 아무것도 없을 느낌이 이름이 이름이 아까 내가 들어갔던데 오른쪽 나오나? 오케이 이름 몰라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올라가도 되는 거야 이거? 아 잠깐만 축하야 축하야 응? 망했는데 이거? 아 아 아 아 아 아아.. 오케이 끝나자 이제 그렇지 나이스야 영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덴님 안녕하세요 아니 벌써 막판인가 40초 스피드런 아하.. 너무 좀 멀리 떨어진다 아 왜 벽점프가 바로 안돼 와.. 핏점프? 아니 근데 핏점프를 하면 생각해보면 아니 꽃이 너무 금방 가라앉아가지고 이거.. 꽃이 밟히지 않을 각인데? 잠깐만 아 밟히네요 핏점프 안해도 돼 핏점프 아아.. 뭐야아.. 아아.. 어이구.. 깜짝이야 지성님 안녕하세요 어? 어.. 어.. 있잖아 어.. 진짜 아까 왜 안 쳐졌습니까 아아.. okay 외배한 게 아빠가 도착했어 아신지 오오오오오오 아이구.. 아 energies 내장 나 아무런 아.. 아.. 버섯 없다니까.. 없어요.. 보통 이런 맵은 없어 아 점프 됐다 후후 연타 눌러가지고 간신이 됐네요 연타 눌러가지고 간신이 됐네요 후후후 Drake 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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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